필리핀에서 마약거래 혐의로 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김규열 선장이 어제 오후 법원에 보석허가를 받아서 출소했습니다. 김 선장은 제대로 된 음식 없이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삶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리 독도 약한 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두개를 넘어가보자 바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고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부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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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아리랑 아리랑 두개를 넘어가보자 과도소를 나왔지만 2년 사이 체중은 20kg이나 줄었고 건강도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